신비아파트 찐팽이라면 한 번 도전해볼래? 신비아파트 본방 QR 이벤트! 타이럿의 코스트 끝판왕! 제한시간 안에 모든 코스트를 맞춰라! 3월 7일과 14일 목요일 저녁 8시 투니버스 채널에서 신비아파트 본방 사수하고 TV 화면에 나오는 QR을 찍고 제한시간 안에 신비아파트 코스트를 빠르게 맞추면 신학기 준비 끝판왕! 경품의 와르르르르! 3월 7일과 14일 목요일 저녁 8시 함 붙어보제이!